그럼 음식으로 할까요? 한 번 해보죠. 너무 모르는 음식 너무 디테일한 브랜드까지 가지 말기? 떡볶이면 떡볶이지 막 신전 엽떡까지 가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은근히 나 똑같은 거 나올지도 몰라. 맞아 맞아. 어제 똑같은 거 세 개 나왔어요. 아 나 뭐하지? 이거 받은 사람 화낼 수도 있어. 진짜 심한 거 같네. 이보다 심한 걸 했길래. 오우 정훈아. 아니 누구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두꺼야 하는 거 나같은데. 두꺼야 드려요. 혹시 네 글자 왔어요? 네 글자? 네. 저예요. 진짜 킹 받는 거군. 내 것도 네 글자인데. 아 그래? 아 그럼 뭐. 아 이거는 뭐. 오리 관련한 음식 나온 거면 내 건데. 아닌가 뭔데? 그럼 난데. 아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아 너무 쉬운 건데 그림을 못 그리겠어. 어떡해. 근데 이거 하면서 점점 늘어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맞아. 맞아. 나 그리면서 상상하니까 맛있다고. 아니 음식 사진 보면서 그리고 있는데. 저도요. 아니 왜 님들 컨닝 하세요? 컨닝 해야지. 안 보면 못 그려요. 맞아. 이거 컨닝 필요해가지고. 아니 궁금해. 아 그리다 말았는데. 젖었다. 이게 뭐야? 와 내 앞에 음식이 있는 거 같아. 응?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너무 잘 그렸는데? 이거 진짜. 그거 있었어. 색깔 있었어. 이건가?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이게 뭐야? 너무 잘 그렸어 이거. 아 참 나 헷갈리거든. 이게 뭐야? 이거일 수도 있거든. 그럼 너무 재미없어. 그럼 너무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걸 그러면 어떠.. 이게 뭐예요? 이거 딱 봐서 이 썸이가 그린 거 같은데. 콩스님 자요? 아니요.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맞아 이거 집중하면 사람들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소원 자나? 이 생각까지예요. 샤샤 자는 중임. 안 자요.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 보는 음식이 나왔어. 살면서 처음 들어봐.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세 글자야?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그럼 아닌 것 같아. 나 여섯 글자야 여섯 글자. 나 여섯 글자 짜리 왔어. 너무 어려워 이거. 또 멈춰. 또 멈춰. 나 좀 반칙 쓰긴 했는데 알아보겠지 정도. 이게 뭐죠? 아 솔직히 이거. 와 잘 그렸다. 여기다가 다른 거 넣으면 될 리만 주지. 인정. 딱 알아보게 그리는 게 잘 그리는 거 같아. 진짜. 이건가? 이게 뭐지? 화살표 같은데 이거 뭐지? 왜 안하네. 그림 잘 그리는 거 신경 안 써. 그냥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림 잘 그렸는데 못 알아봐. 난 이렇게 센스 있게 유학해서 못 그리겠어. 존댄 회전이 필요해, 이렇게 하려면. 와 이거 잔인하다. 이거 왜 먹어? 이거 한 사람은 무엇이지? 나 궁금하다 진짜. 나, 나 같아. 나 뭔지 알 거 같아, 이거. 내가 본인 거 같은데? 왜? 저도 그거 보면서 이런 걸 왜 이러고 있었어요. 저래요. 어? 나 이거 안 떴는데? 악어고기?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악어고기야? 이게 자라타게 됐구나. 너무 징그러운 거야. 와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악어고기야? 악어고기가 네모지. 괜찮단 안 되겠다. 거북차라는 뭐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용봉탕이지 그냥. 아 이게 용봉탕이었구나. 그러니까 용봉, 자라 용봉탕, 자라탕 이렇게. 자라탕이 용봉탕이야. 네 알아요. 잘 그렸다. 아 풍수는 잘 그렸구나. 아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 너무 징그러워. 아 너무 징그러워. 아 너무 징그러워. 하실적이야. 아 너무 징그러워. 그니까. 어 나 순대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야 순대를 못 받았는데? 아니 이걸 순대를 이렇게.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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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니 저거 솔직히. 아니 저걸 솔직히 누가 순대라고 생각해. 이거 내 잘못은 아니지. 아니 이건 솔직히 내 잘못 아니지 않아? 저걸 보고 어떻게 순대라고 생각해. 거의 뱀인데 뱀? 그걸 어떻게 순대라고 생각해. 말도 안 돼. 아. 야 짬뽕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아니. 아 웃겨. 아 그래가지고 저 토핑을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와 이거 이런거. 진짜. 오 저랄까. 응. 아 이거. 누가 나한테 세모만 보낸거야. 혹시 몰라서 그냥 이따위로 할거에요 하려다가. 사라져서 다행히 그리면 되겠구나. 아니 이거 누가 이. 이거 누가. 누가 약. 그 뭐라. 죽약했었었어요 이거. 샤샤 미안해. 아니 그니까 이거. 저거도 밥인것처럼 티라도 내줘야되는데. 그냥 검은색 세모를. 그냥 이거니까. 미안해. 나 그래서 이거. 누가 이따위로. 그니까. 아 근데. 그래도 눈치챘어요. 편의점에서 저렇게 파니까. 문제를 잘 내줬어 이거. 아. 그래도 어떻게 눈치챘어. 아니 시금치님. 아 죄송하 죄송하. 시금치님. 시금치님. 오. 이게 제일 진짜다. 왜 밥이 까봐. 진짜. 리얼이다. 소금. 소금 아니야 소금. 안 박아. 햄버거 끝까지 온거 같은데. 나 마지막에 그린게 햄버거였어. 아니 누가 이거. 화살표를 그려놔가지고. 더 헷갈렸어. 햄버거. 햄버거. 시금치 진짜 소금없다. 시금치 진짜 소금없다. 시금치 진짜 소금없다. 와 잘 그렸다. 귀여워. UFO버거 같애. 아 이래서 누가 아까. 화살표 그렸는거구나. 치즈버거. 치즈버거. 메인. 아 귀여워. 치즈 햄버거. 귀여워. 그래 이게 누가 화살표 그려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치즈라는 건가. 그냥 햄버거라 했어. 오 근데 햄버거 했네. 근데 이게 정답이야. 돌아서 왔어. 오. 신기해. 햄버거가 제일 귀엽네. 해물. 아 그냥 파전으로 온거 같은데. 아 나 이거 빈대떡 할까 파전 할까 고민했거든. 아니. 빈대떡인거지. 파전이면 파전이지 해물파전을. 어떻게 그리라고 해물파전을 시작하지 않나. 이거 나한테 온거. 나 검색해서 봤다. 그래서 그냥 파전으로 했어. 그냥 파전으로 했어. 언제쯤 셀리고 한번 그려주면 되지. 와 리얼 파 그렸네. 시금치 오늘도 와한거 아니지. 아 근데 잘 그리시는데. 나한테 보낸 사람 누구야.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맞춰봐. 그냥 계란으로 해. 파슬리오린건데. 이거. 이거 보내는게. 이거. 아 죄송. 아 죄송. 아 죄송. 헷갈렸어. 진짜 헷갈렸어. 콩가물.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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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장이 그림 되게 귀엽게 그린다. 아니 이거 누굽니까 도대체. 이뻐. 아 이거였어. 아 이게. 아 잘그렸다. 이게 치킨이 됐네. 아 칠면좋아. 하하핳. 하핳. 내 주제는 잘 넘어갔을까? 진짜 뭐야 저 아령이야? 베이징 거기서 왜 닭이 되는 거야? 아 계란말이 계란말이 안 있었어? 나 처음 들어보는데 계란말이 안 있었어? 아 이게 김밥이었구나 계란 그리고 있었는데 옆에 계란 그리고 있었는데 색칠하다가 끝나가지고 시간 아 이게 김밥이 됐네 이게 김밥이 됐어 이게 희정이었구나 계란말이 힘듦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거 계란말이 되게 고급스럽게 먹는다 다들 나는 그냥 계란말을 먹었었는데 막 이것저것 다 많이 나서 먹는다 아니 이거 뭐냐고 저도 그냥 계란말 먹어요 계란말이 먹으면 그냥 계란이지 나 오늘 계란말이 김밥 쳤는데 식당에서 반찬 나오고 나 이거 진짜 잘 그렸다 했었는데 아이씨 계란 아 저게 계란말이었구나 아 센스 없었다 계란말이 김밥이라서 계란을 말았어 먼저 그러네 그걸 놓쳤네 잘했네 이 정도면 희정님 욕하겠다 이거 진짜 나 돈가스 온 적이 없는데 어 나 이거 보고 너무 잘 그렸다 했잖아 아 잘 그렸다 돈가스가 치킨이었구나 표현이 형 미쳤어 돈가스 온 적이 없는데 나도 돈가스가 온 적이 없는데 와 나 쉬운 거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희정님 아 저거 지효씨가 아 이게 갈비가 뭐야 지효씨 때문에 헷갈렸어 그게 뭐야 맞췄네 어 저걸 맞췄어 와 이게 어디 갈비야 전혀 안 그렇게 교회에서 살에 굉장히 통하는 게 있나 봐 녹화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 잘 그렸어 아 모르겠어 위치도 사실 모르겠어 흐하하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흐하하하 흐핰흐하 흐핰흐하 흐흐하 아 붕어빵 이건 씌웠어. 이거 자수하세요. 솔직히 붕어빵 고르는 것도 달라. 심지어 웬일로 그림 잘 그렸어. 나쁘지 않지 않아? 나쁘지 않았어. 이거 자수하세요. 이거 자수하세요. 붕어빵은 무조건 팥이지. 붕어빵은 무조건 팥이지. 네, 자수팥이에요. 팥슈크림. 팥슈크림을 하다가. 슈크림을 누가 먹어? 붕어빵. 팥이 찐이야. 슈크림 먹었다면.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건? 나는 슈크림 좋아하는데. 슈크림 먹을 거면 델리 만주 먹지. 붕어빵 이거 잘 먹어. 둘 다 먹어 그냥. 아 귀여워. 왜 똥 싸는데? 오 써니. 내가 치키랑 치킨이었네. 치킨.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은데. 나 치킨 못 받았는데. 여기서 내가 만화고기가 된 거야. 아. 만화고기. 만화고기도 못 받았는데. 만화고기가 뭔데? 진짜 만화고기 같네. 만화고기라고. 이건. 근데 앵마가 만화고기 몰라? 만화고기 진짜 있는 거야. 인터넷 가면. 아니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안 하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